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쪽 보세요. 저쪽 보세요. 아니. 저쪽 보세요. 저쪽 보세요. 저쪽 보세요. 형. 내 스트림 말아야 돼. 아 이거 또 타. 아 너무 좁다 이거. 에어서비스. 바이바이. 아 어색하네. 행사명이 뭐예요? 행사명이 라이트 월드? 먼지가. 안 되네요. 이렇게 약속을 어기실 거예요? 원주 방금. 원주? 난 전원주. 대단하다. 진짜 형은 버라이티인 것 같아. 버라이티하네. 자 우리 배우들 빨리 와요. 자 우리 출연자들. 사장님 돈은 주고 돌려야죠. 새탕이요. 이 사람아 그 옷이 오백짜리야. 다섯탕은 더 뛰어야지. 자 가. 여기. 되게 잘 되어있다. 뭐야 이게.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은데. 살짝 건드려 볼까. 숨은 걸. 조명으로 저거 만든 거예요? 에필타워로 만든 건가? 아니면 암산타워로 만든 건가? 에필타워랑 똑같이 생겼네. 가슴 깊이 숨겨놓을까. 저기 있다. 안데나용. 진짜 안데나용 있네. 안데나용. 안데나용. 안녕하세요. 오 멋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빛축제 테마파크인 충주 라이트 월드입니다. 와 라이트 월드. 이쁘게 넣었다. 여기는 원래 세 개의 무술공원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무술 축제도 하고. 그래서 이곳 라이트 월드에서 세 번째 행사를 할 건데. 자 미션은 바로 차력의 달인입니다. 차력. 오 대부분. 몇 명을 꺾었는데요? 오. 형 칼슘 엄청 넘쳤어요. 이름표가 무려 여섯 개나 다 됐습니다. 여섯 개? 남은 게 여섯 개구나. 아 끝이네 그러면 이름표를 많이 따신 팀이 저녁식사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결정나는구나 춤주가 버섯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메뉴는 버섯 향후 전골 버섯 매운 달기찜 버섯 탕수육이 유명한데 차력 첫 번째 항목은 고무줄 차력입니다 양쪽에서 한 명씩 출전을 해서 각자 배에 상대방의 고무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달려가서 반대편에 테이블 위에 가위가 있거든요 먼저 끊어서 맞추면 그럼 달리기야 어우 벌써 아프다 달리기다 달리기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갖고 가서 끊으면 되니까 칠도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누가 먼저 나가있지를 잘 짜야겠네 우리가 내장 걸려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내장에 걸려있다고요? 그게 내장이네 아 불리하죠 이거 완전 우리한테 불리하죠 감동이 이쪽은 다 빠른 애들인데 이건 너무 좀 미친 것만 좀 함 이게 가장 좋은 카드는 사실 근데 보통 이런 달리기 같은 경우에 제일 버리는 카드가 2번 카드 나도 저렇게 그냥 개주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대명 다 이럴 것 같은데 태현이는 저기서 머리 굴려서 4번 나오잖아 1번 아니지 4번 나오잖아 형이나 동네이가 태현이랑 붙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1위로 아니 근데 이제 저쪽에서 태현이가 몇 번 나올지 모르지 됐어요? 고무줄 끊기 첫 번째 투자 나와주세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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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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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리 이길 수 있어 아이 오 이게 스타트가 좋다니까 이런 허벅지 왜왜왜 여기 여기 허벅지 엄청 짜증나 자전거만 해 자전거 사이트잖아 아 그렇죠? 벗어요? 이리 올리세요 아 추워 아 추워 왜 시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왜 이렇게 말해 아 몸이 좋으니까 이게 뭐야? 몸이 좋으니까 더 해야지 어? 형 어? 내가 모르는 걸 짜줄 거야 빨간 걸 짜줄 거야 아 이거 하나 먹어야 된다 진짜 하나 먹자 살짝만 벌려놔 살짝만 벌려놔 살짝만 벌려놔 살짝만 벌려놔 형 발을 떼고 있어 형 여기 발을 떼고 있어 여기 발을 떼고 있다가 파란한 거야 정민이 배낭한 거야 이겨야 한다 어? 너랑 몬츠링 이겨야 돼 내가 파란색 자라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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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바보한테 지졌어요. 자존심이 젖어갈 뿌쌍.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게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가. 하나 둘 셋. 누구야? 누구야? 이거야, 이거야. 너 성공이다, 이거야. 아, 아파. 아빠 하지 마. 자, 준비. 휴엑시 화이팅! 영철이가 뭐 해줘요. 달리다! 오, 달리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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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가자! 벽 찔려, 쭉 빼, 앞에서 쭉 빼 쭉 빼 아, 쭉! 쭉 빼! 안 돼, 쭉 빼! 아니, 종구 형이 근데 이거 자르고 있었어 이거? 안 되지 이거, 이거 이게 이렇게 있었다고 형이 지금 여기 잘랐잖아 잘못 잘랐네 남은 선을 잘랐어 그렇지 그래서 삐끄야 남은 선을 잘랐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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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잡아, 잡아야지 내가 정주 형을 이기면 대박이야, 대박이야! 가자! 가자! 아, 이거 실수다, 실수했다 오, 제대로다 완전 제대로야 아, 이시훈이가 졌어 뭐, 물렸나 봐 공주리, 공주리 뚫고 나왔는데 공주리 뚫고 나왔는데 어? 어, 공주리 뚫고 나왔어 어, 공주리 뚫고 나왔어 어, 공주리 뚫고 나왔어 두 명이셨구나? 세 명이셨어 세 명이셨어, 우리 3대 1로 이기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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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 봐봐 브레인 네, 3명씩만 하겠습니다 단체 게임이에요 뭔데요? 단체 후라워프 넘치고 오, 예! 오, 예! 7명이셨, 다 넘어 점프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내가 던지는 거라고 마지막 사람까지 던진 사람까지 가능해, 가능해 아니, 그러면 이거 돌리는 사람 연습 잠깐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해 세게 스피링을 먹으면서 이렇게 줘야 돼 아, 이렇게 해서 미안, 나는 안 되겠다 나도 안 되겠다 형 해봐, 형 해봐 형이 굴려봐, 형이 굴려봐 그러니까 쪼로록 가야 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여기 숨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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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렇게 이렇게 돼야 돼 간다, 간다 뒤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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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돌리는 것만 잘해 이것만 잘해, 형 멀리서 지켜 어떻게 해 야, 좋은 맨아 좋아, 내가 던지는 건 내가 잘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어... 이게 우리가... 먼저, 먼저 먼저 승관아 자, 갑시다 네, 먼저 해, 네 먼저 간장 이건 뭐 자신 있나 봐 와 진짜 얘는 뭐야 아우 씨, 얘네가! 땡! 땡! 올림픽 나가면 되겠다, 이거 올림픽 나가면 되겠다. 자, 이제 우리. 잘한다. 우리가 성공하면 다시 한 번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해야지. 아니, 이번에 성공하면 다시지. 잘해봐. 아니, 저기 뭔지 하고 그건데. 네, 앞으로도 갈게요. 뭐가 있지 않죠? 해봐, 해봐, 열심히 해봐 한 번. 간다. 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 귀엽다. 아, 깜짝이야. 깜짝 안 돼. 준호 형, 준호 형이 와봐. 준호 형이 와봐. 어떻게 살려. 진짜 준호 형이 출동해야겠다. 이건 못 살려. 아니, 아니, 형. 나도 해봐. 형, 나. 셋이 빨리 하자고. 해봐, 해봐, 해봐. 이리 와야지. 오지? 우리. 나는. 내가. 나. 누가 할 건데, 누가ui? 누가 할 건데, 누가 Hut 이렇게 할 건데.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뭐야? 아니, 뭐야? 아3 와... 와... 아이오요요요? 아이용용룡이라고 했냐? 아이용용룡? 아이용용룡이씨! 아이용용룡이씨! 스탱에 던져줘서 좀 살리게끔 만들어줘야지! 아이용용룡이씨? 아이용용룡이씨! 하지만 이 게임 어폐지해! 어! 형 꿈꿀지 알았어! 우리 황치열 팀이 이기셔서 이름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3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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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겼어! 감독님 그럼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3이니까? 어, 그러네요! 어? 진짜 아름답다! 완전 아름답다! 와, 여기 진짜 무대 크다! 야, 이거 동부장 아니냐?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1박 2일 팀 너무 빡쪼한데? 너무 빡쪼한데? 자, 여러분! 1박 2일 팀입니다! 빨리 오셔서 여기 있는 이 연예인들이 하는 분야를 관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릎 맞지 않습니다! 무릎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예! 같이 손을 들면서! 짧고 굵게! 놀아보시죠!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반갑습니다! 손님들 분들도 드리고 오십니다! 저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서 오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요리되요~? 소리딜러 sagte! 1박 3일 분! 2 SNK 현논이 없이 현논이어야 된다는 노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여러분들 힙합 한 번도 안 틀리고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콘 화이팅 고맙습니다 칙칙 뽀뽀 손들아 힙칙 뽀뽀 음악 좀 더 크게 음악 좀 더 크게 음악 좀 더 크게 음악 좀 더 크게 와 완전 척 와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와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여러분 약간 실수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자 다음 노래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준비했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세요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1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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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오빠 사랑해요! 고맙다. 정말? 정말? 어휴, 이야. 아니, 어머니, 자랑스러워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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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크면 알 거야. 안 돼, 저러세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너가 크면 깜짝 놀릴 거야. 너무 그러니까 거짓말, 놀리는 거 같아. 야, 약을 잃는 거 아니지, 너? 약을 잃는 거 아니지, 너? 너무 어린 친구한테 큰 시련이다. 아휴, 예린이, 안녕. 예린아, 예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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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프다. 왜 서커스단에서 곰이 탈출하는지 알아요? 암베귀를 계속 굴려있다 그러는데. 곰만 탈출해요, 곰 끓이고 탈출하고. 밥 안 돼, 밥 안 돼. 뭘 줘야지, 소고기나 무슨 매즈복이나. 내가 그래도 많이 해준 거야. 먹을 거 하나도 안 돼. 아, 배고파. 아, 여기다, 형, 버섯마을. 오, 끓고 있어. 지글지글 끓고 있어. 그래, 그래. 와, 이게 뭐야? 야, 웬일이야. 와우. 와, 진짜. 야, 버섯 내 소리다. 아, 이거 다 버섯이야? 아, 이거 다 버섯이야? 아, 이거 맛있겠네요. 고생하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야, 이게 버섯이. 야, 나 그냥 처음 보는 버섯이 나는 거야. 뭐, 뭐, 탕수육, 탕수육이야, 이거? 너 그냥 먹는 것도 있대요? 아유, 이 소고기봐. 와우. 와우. 와우, 이거 버섯 통식. 형, 형,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참고 참고해서 봐봐. 이거 바로 잘라야겠다. 와우. 와우. 버섯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사장님, 얘는 뭐예요? 황금팽이버섯. 황금팽이버섯, 팽이버섯의 일종이네. 얘는 그냥 팽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노릇웅뎅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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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아이버. 알차아이버. 아유,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 오늘이? 향이 너무 덥네요.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는 느낌이야. 이거 향이 진짜. 향이 어마어마해요. 아우, 야. 지구기다. 마이포스 내게 뭐예요? 마이포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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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쓰 freely 알아요. 버섯 버섯이 아니라 고기처럼 잘 씹히네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사장님 저겁니다 고기라고 뻥 쳐야 되네 버섯 당장 역시 밥은 공연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맛있다 경민아 갈비 하나만 더 얹어줘 봐 버섯으로 이렇게 많은 요리 할 수 있구나 아유 고맙다 여기 국물 좀 하자 대푸권자 하나 먹어 고마워요 제가 원래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그래도 좋은 거 많이 먹었네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버섯은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이런 거 많이 먹어 좋아 2주일에 한 번씩 자 다 드셨으면 식사 정리하고 마무리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1, 2, 2, 2 저기 넣으면 안 돼 아까 라이트홀드에서 림프 3개씩 똑같이 획득하셨잖아요 정매 이리 와 정매 이리 와 정매 이리 와 정매 이리 와 자 가위바위보 해서 하나씩 붙이십시오 하나씩 붙이기 오케이 가위바위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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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좋아 여기 좋아 그다음 우리 붙이는 거지 여기 여기 우리 또 갈라야지 또 갈라야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항상 했던 주기 생활 안 할 거야? 아니지 가위바위보 일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음 나와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 옆에 바로 붙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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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축이 바로 붙여 여기다 붙여야 돼 여기 하나 해줄게 지그재그로 해야 돼 이거 한 번 해 아니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또 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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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또 막아야 돼 우리가 더 안 거 같아 그렇지 공정적으로 찍어 공정적으로 공정적으로 자 누가 돌려 누가 돌려 사장님 사장님 네 사장님이 돌리자 이름표 숫자는 정확히 똑같이 6개씩입니다 개수는 똑같이 6개고요 제발 제발 자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께서 돌림파를 도셔서 돌림팀이 내일 아침 행사 오전 행사를 하러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 그리고 내일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행사 전에 힘들어 하실만한 대회를 하시고 참가를 하신 다음에 행사까지 하시며 빠라톤 여기 맞네 여기 마라톤 대회에 적혀 있네 옆에 여기 시청이 있네 어? 그래? 내일 마라톤 마라톤 있대요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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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아 22.17 오늘 안 걸리신 팀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퇴근하십니다 와 그리고 우리 게스트 두 분은 내일 행사는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어? 왜? 왜? 가족이잖아 형 같이 가시죠? 원래 원칙은 그러는데 형 내일 아침에 가야지 그곳에 가시면 진정한 행사의 달인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노하우를 배우시고 마지막 행사를 하시면 되고요 사장님 모셔볼까요? 몇 번이나 네 사장님 안녕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사장님이 영어만 기운을 좀 손 기운을 좀 손 기운 사장님이 영어만 하신거야? 아유 영어만 하셨죠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스라곤 마이터 될지어다 될지어다 자 자 물이 뭐했지? 물이 뭐했지? 무필권 행사 무필권 행사 무필권 행사 하나 둘 셋 무필권 행사 무필권 행사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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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세게 하자 이거 제일 떨려 이거 제일 떨려 네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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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승 연방 성공 싱 lor 해배 건들어 안 돼 안 돼 tierra 나 도망쳐! 다시 난 못하구! 쪽에서! 저쪽 안ن어, 안해! Additionally licenses is available in the air. 바로 bez. 내일, 더 bullets andare, 빨리 hanke poor common win. 어디로? 안떴가 주니까 Visuaaaham! 건들어, 건들어, 건들어! squareandi, 건들어, 건들어, 건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결지가다! 살아있네 살아 있어! 야 기훈이! 이게, 이게 사람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야. 다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좋다. 와, 한 번 더 갔으면 끝난 건데. 나 진짜 알았어. 진짜. 아니, 어떻게 3mm 차이야, 3mm. 우리가 운이 좋으면 운이 나쁘다니까요, 엄청. 아, 운이 좋으면 운이 아니고? 결국엔 뭐 해야 돼요, 같이. 같이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42.19, 뛰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안 되나, 형. 아, 지금. 아, 지금. 형, 토요일날 라디오 없잖아. 형, 토요일날 안 한다며요? 아, 토요일날 쉰다고 안 한다며. 그래, 나는 한 번. 야. 아이, 형. 형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여리 먹어. 야, 시원하네. 몇 분 남았냐고? 남동원권. 형 얼굴이 진짜 너무 힘들어한다, 갑자기. 다른 노래 하나만 불러줘, 다시. 또? 아, 진짜. 우와, 진짜. 거의 못 입고 온 수준이야. 대가 아니요, 오빠야. 대가 아니요, 오빠야. 됐어, 됐어, 됐어. 대가 아니요, 오빠야, 오빠야. 아니, 나, 나. 영진이랑 프로그램 음악 방송도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진짜, 진짜로요? 진짜 여기 천사야. 1박 2일은 진짜 형 천사야, 딱이야. 아, 나왔다. 형 내려, 우리끼리. 형 춤 참조하자. 형 춤 참조하자. 와, 공기 되게 좋다. 자, 이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밤하늘 그 아래 모두가 잠든 시간. 고요한 도시에 내 마음 숨겼던 날.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이래, 한 분씩. 네. 뭐예요? 아, 아, 이런. 이거 무엇을... 뭐예요? 팀원 평가생이요. 개간대행명도 좀 드십시오. 팀원 같은 팀. 유용융자만 작성해주세요. 고마워요. 작성으로 주세요. 아, B구나. 전기가 올라가지고. 아, 우리 팀은 정말 없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본인 이름 써도 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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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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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술사람 없어 이거 가식이 아니라 갔잖아요 우리 팀워크 되게 좋았잖아요 이거는 불평불만이 많았던 멤버 나야 일단 나를 조금 고해성사를 하자 나야 나 내가 사실은 갈비를 많이 먹었어 안성해 밥 먹을 때 가장 취재했던 멤버는 동구 써야겠다 동구 밥을 돌려고 내가 노래 부르러 간 사이에 제 라면을 그거 다 먹었더라고 밥 남겨놓지 저는 그때 동구한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생겼잖아요 배우고 약간 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사실 성인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상상이성으로 무식하면 저 아닌가요 자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잠자리에 드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두 분만 야외 취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취침 장소는 건물 바로 앞에가 바로 경치가 그렇게 좋다는 남한강이에요 남한강 강변에서 남한강 강변에서 아니 비도 오는데 쓰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북한강까지 가는 거죠 눈 떴는데 포항에 오해를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행사를 다니시면서 팀워크를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부품을 보게 1인이 바로 멤버십 트레이닝입니다 멤버십 트레이닝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이 바로 팀원 평가서였습니다 첫 번째 미션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각 팀마다 1,2,3,4 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 팀의 높은 점수를 맞으신 1,2 등은 바로 실내 지침 확정입니다 1라운드 통과 아 오케이 칭찬에는 저희가 점수 플러스 2점 부정적인 질문에는 마이너스 3점 질문 중에 방출하고 싶은 멤버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는 마이너스 3점 오오오오오 제가 미안해 나 썼어요 형, 나 게스트인데 다 났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나오겠는데 형, 죄송해요 태현이 형한테 오면 나 태현이 형 썼는데 형, 줄만큼 받아 가는 거예요 어? 형 누구 찍었어? 나 너 하하하하 왜냐면 영철이 형이랑 좀 붙어있으면서 좀 친해지라고 다 그런 얘기죠 준형이가 오늘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 그리고 상대 팀에서 영입하고 싶은 멤버는 플러스 2점을 내겠습니다 와, 있네, 있네 자, 황치열 팀장님께서는 데프콘을 뽑으셨네요 어? 진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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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열이 형이 그래서 되게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주변 챙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영철이 형이 귀 아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근데 저 팀에서 내 팀으로 쓸만한 사람이 제 폰 밖에 없어요 하하하하 사실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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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경민 씨 왜 아까 방출하고 싶은 멤버로 네 김영철이 형을 뽑은 것 같은데 어? 나 역시를 알 수 있어요? 김준호 씨을 썼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머리는 영철이 형 쓰고 싶은데 손이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뇌는 옆에 형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하하하 김영이 쓰려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준호 씨는 예상을 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을 한 멤버는 어떤 말이 가장 심취할 수 있을까요? 나랑 세현이 형이 1,2등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최윤 점수 자, 이게 최윤 점수 왕시현 플러스 1,2등이야? 8점? 플러스 8 명철이 형이 아예 이건 푸콘이 형 명철이 형이 아예? 이건 푸콘이 형이 아예? 어? 뭐야, 기대한 거야? 팀이 2등까지 신뢰치치고 근데 푸콘이 형이 신뢰치치고 문 다 열어놓고 자요 그러면 야외나 신뢰나 뭐 다른 게 뭐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오히려 거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작게 아, 창가에서? 그럼 오케이 이건 동구 형일 것 같아 점수, 점수 어? 마이너스 1,2등 마이너스 1,2등 진짜 근사하다 이게 근사, 근사 값이 이거 형이겠다, 그치? 마이너스 1,2등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가 많았다 오, 예 나이스 2등, 우리 2등 마이너스 4,2등 마이너스 4? 형이야, 형이야, 형 형이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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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영철 와우, 어떡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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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결절로 방송을 그만두어 일단은 아우 아우 우리 상자들 되게 민감해 준회와 종민이 아우 마이너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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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약간 영철이 형 너무 방관했어 너무 수수방관했어 너 오늘 일 안했어 너 너무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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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자리복불복 멤버십 트레이닝 두 번째는 메시서 한마음 동물 이름에 금속의 종류가 들어가는 동물을 금붙어 금붙어 너구리 너구리 개구리 개구리 동물 정답 오 오 네 저 둘이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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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씩 두 명씩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팀전이 안 되니까 비록 두 분 두 분은 실내침이 확장됐지만 팀원을 위해서 팀원을 위해서 팀원을 위해서 팀원을 위해서 같이 할게요 팀원을 위해서 광역 씨는? 구상광역 씨 구상광역 씨 구상광역 씨 서윤광역 씨 서윤광역 씨 서윤광역 씨 아 그럼? 아유 정말 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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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임하자면 둘이 나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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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어 둘이 제주도 갔다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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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한 번 여는 거 아니에요? 잠자리복불복 넷이서 한마음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슈퍼파울은 김영철 씨의 유행어 있잖아요 그쵸 이처럼 연예인 일인과 그 사람의 유행어를 말했습니다 김준호 까불이 아 모르겠다 심영래 연극대 아유 하할라 하고 있는데 하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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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봤잖아 유세윤 울트라 파워 칼라 파워 오 울트라 칼라 파워 칼라 파워 똥이 안 들어갔잖아 울트라 칼라 파워는 없어 울트라 칼라 파워 또 칼라 파워가 똥이 없었어요 칼라 파워 칼라 파워 와 빨리 일로 이제 앉아야자 맹구 하늘에서 눈이 와요 심영의 영국다 신동엽의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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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이 형은 정민이 형은 옛날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댄서인데 진짜 평균하십시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좀 어려운 거 주세요 네 개는 개인데 짖지도 물지도 않는 개는 이게 뭐야 배로 끝나는 말 안 먹었네 일단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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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암흑에 지우개 이쑤시개 물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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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와 니가 빨리 눌러 그럼 자 1대2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가자 가자 파이팅 무조건 눌러 악동뮤지션은 남매로 결성된 그룹인데요 이처럼 가족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그룹이름은 결성한 그룹이름은? 결성한 그룹이름은? 찰피신네라 에? 찰피신네라 에? 찰피신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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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아 어 맞어 아니 뭐지? 비카소금? 비카소금? 비카소금이래 조합경 조합경 홍성 그룹 가족이잖아 땡 그룹 아니 결혼해서 가족이야 소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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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 코리애나 양은 양아 잭슨5 잭슨5 나아 소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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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차인 표시네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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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겠다는거 아니야? 차인 표시네라 차인 표시네라 차인 표시네라 너무했다 이 선배들이 앨범맨이 한스밴드도 있잖아 아 개그맨 자매가 있었잖아 강승희 주희승희 잭슨5 양은 양 강승희 강승희 이해를 못했어 내가 두 분 아 정철이 형이 셀 수가 있어 이번 2대회 가야돼 얼마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성황위에 치러졌잖아요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이 열린 나라와 도시는? 와 진짜? 정답 캐나다 벤쿠버 저기 러시아 세부체코스키 야 뭐야 진짜 소치 야 러시아 러시아 소치 소치 어 미국 솔틀레이트 일본 나고야 땡 일본 나고야 안했어 나고야 나고야 1번 나가노 그 다음 밀린 거 2번 러시아 소치 캐나다 벤쿠버 마지막 캐나다 벤쿠버 마지막 마지막 와 질어봐 평창 대한민국 평창 대한민국 평창 대한민국 뭐야 아까 했잖아 그거를 포함 안 그거를 포함 안 ㅋㅋ 그거를 포함한 평창 동계올림픽 가좌가 영양성 폐하 러시아 소치 아 미국 솔틀레이트 캐나다 벤쿠버 일본 나가노 아.. 아니 아까 다 알지 알았죠? 됐 됐 됐 됐! 형 형 그 와중에 개인기회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잘한다 지금 종호 형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둘이 재미를 위해 망쳐줄 줄 알았는데 둘이 망치네? 저는 틀린 게 없어요. 야 너는 그냥 나가서 자라, 그냥. 잠깐만, 이 영상 한 번 더 읽으면 끝 아니에요? 개는 좀 줘라, 한 번만 줘봐. 알았어. 자, 다섯 번째 문제 드릴게요. 가지는 개편이라는 속담처럼 속담이다. 동물이 두 종류 이상 들어간 속담은? 아니, 눌러! 눌러요! 눌러야 일단 눌러. 눌러, 일단 눌러. 눌러, 일단 눌러. 지렁이 밟으면 꿍트리. 지렁이 밟으면 꿍트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뭐야, 두 마리! 두 마리, 끄트리, 지렁이! 야,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인정. 두 마리 왔잖아! 두 종류! 이제 들어가는 중저 없으니까. 닥 쫓으면 개 지붕 쳐다본다. 닥 쫓으면 안 되잖아. 우리 왜 왜 왜 왜 왜 왜. 자, 닥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호랑이 없는 구라 토끼가 왕이다. 어? 호랑이 없는 구라 토끼가 왕이다. 어?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다고 진짜? 호랑이 없는 구라 토끼가 왕이다. 이 쪽가 이 쪽가 많이 안 되잖아. 저거 해. 저거 해. 공유해. 아, 저거 해. 아, 저거 해. 맨땅을 계속 공유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닥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아, 닥. 개. 어쩌지 못해. 그걸 들어보셨어요, 그 아가. 그게 뭐냐. 어. 그게 또, 그 있잖아요, 그. 어, 잠깐, 다 했어! 어, 잠깐, 다 했어! 야, 친구야! 다, 그래. 아, 닥! 다, 닥! 달아있지, 닥!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아, 닥 잡아먹고 오리발 냄새. 닥 잡아먹고 오리발 냄새. 그건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동물 아니잖아. 생생이잖아. 하루가가지 범호사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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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호사운지가 아까 호랑이 없는 노래 토끼가 왕이다. 맞는 말이야. 뭐야? 이거 지금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여 쳐야 돼. 그냥 모여 하면 다요. 다 아니라고 막. 그러면 이번에 완벽하게 우리한테 기회 한 번만. 아니 옆에서 공유하고 있는데도 셋 다 모르니까 공유하는데. 공유할 사람이 없잖아. 아니 계속 얘기해줬는데 북건이 형이. 자 3대1입니다 아직. 먼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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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드릴게요. 동화 속에 자매 또는 형제가 등장하는 동화 제목은? 공지. 아기돼지 삼형제. 너가 해야지. 마르치아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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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동화인가요? 동화 아니에요. 동화 아니에요. 마르치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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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 홍련! 자기야, 저기 스마프요. 아기 돼지야, 우리 왔잖아. 대회했잖아. 스마프도 가져와. 내 걸 못했어. 너, 너 아기 돼지 삼형제. 다시 한 번만 갈게. 누나, 누나, 누나. 공지 봤지? 한 번만 더 하지마. 현대가 그랬대. 뭐라고요? 현대가 그랬대. 현대가 그랬대. 현대가 그랬대. 아니, 현대가 그랬대. 야, 현대가 그랬대. 현대가 그랬대. 현대가 그랬대. wyoodle ilyd, tu Leesie. 되게 웃 남았다, AttackExp!! asan祐, Investment molecule Today's grown. ellt, panels by fluorescent Bicycle Translator 현대 começa, 현대're Legacy. 탠데더라 communities, für George's Get out of control. 4lan-5lan-5lan-5lan 3-2, 자, 이게 과연 마지막 문제가 될지. 장윤정의 어머나처럼 감탄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말하고 한 소절 이상 불러주세요 아 나는 몇 개 생각나는데 이정현의 와 와는 뭐라는 거잖아 안 돼? 안 돼? 그거는 저기 뭐야 갑탄사야? 그거 아니지 그거 안 하는 거야 뭐라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봐봐 나이 봐 정답! 이걸 부르면 어떻게 해 봐봐 마마무 음오아예 그게 뭐야 음오아예 넌 내게 빠져도 여성 운명한 흉망한 음아 오케이 음오아예 안 돼 안 돼 자 하나 둘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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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이야 기억을 지우는 주운이야 감탄사 아니었어? 엠블렛 오예 아예 아예 예 오쇼 오쇼 예 오 예 예 아 그럼 맞아요 노래 안에만 들어가면 가사로? 콩추리꼬꼬의 오가니 오오오 오오 오 네 오 오 오 오오 오 두 없어 없어 Ital necesit performer 표정 진짜 모르는 표정이야 op 오 오 오谢 우모와의 논색에 빠져돌려 시오디 어머니끼리 시오디 어머니끼리 아릴대? 아릴대 알자! 망했다 봐봐요 우모와의 논색에 빠져돌려 지네들이 나만 살려고 하네 컨실룩고 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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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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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네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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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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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께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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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라고 너무하네 제목이 어머니께 아 그거 너무 심했어요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면 돼요? 야 창의표 신해라 지렁이들 많이 보면 꿈들이 보라이 나 들어가잖아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카메라를 했어 잠자리보 보고 야외 취침은 늘 보던 그림이긴 하지만 우리 김준호 씨 심종민 씨가 2분에서 오붓하게 자 내일 6시에 기상송을 틀어드릴 테니까 인정수 씨요? 네 내일은 3시 10분이고 10분? 카메라를 설치하면 4시거든요 원래 안 시트시잖아요 야 왜 지치면 내일 좀 행사할게요 마라톤 행사 아니야 혹시? 아 어떡해 아 진짜 저번 주가 다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완전 팀 다 왔네 우리 팀은 2호하고 남 팀인데 우리는 완벽하십니까 팀 1 어차피 6교 팀이 4교 영권이 형 여기 있어 영권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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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고 갈래 영권이 형 자야 이제 형이 자야 돼 영권이 형 자야 돼 괜찮을 거 같아. 너무 좋아. 간다. 야! 영권이 형 같이 가요. 영권이 형! 영권이 형! 영권이 형! 영권이 형! 오오! 오오! 갈색이야. 영권이 형! 영권이 형! 무서운 거야 이런 거 같은데? 왜? 뭐? 걔네들어 무서워. 라임트 라임트. 멈춰야겠다. 저는. 자 이제 조용히 하고 자요. 한두 번 자서 해. 빨리 가자. 야 이거 뭐 우리가 이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내가 그 호랑이 고래에 가려면 토끼가 왕이다 했잖아요. 어 이거 내가 내가 맞췄는데 유일리옥 씨가 갑자기 땡그를 하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상이가 죽으니까 아예 담꽃 못 마시겠더라고. 가족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그룹 이름은 찰피시느라. 조합경! 호소! 이 형이 맑으면 꿍트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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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약간 버리려고 한.. 어?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어 오늘 주무수에 스위트 홈인데. 아 비 와. 비 와 보시고 강 넘치는 거야. 강 덤남에서 뭐 뉴스 나오고 이러던데. 뭔 소리야 안 떨어지는데 물인데 바로. 바로 물인데. 우리 물 30cm도 안 되고. 아니 근데 비 오면 물 차잖아요. 아니 이게 수영양양인가요? 넘치면 바로 우리가 부엉 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내 소원은 뭔지 알아? 왜? 비가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서 넘치진 않고 시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행사! 행사 치솟아. 우천리에는 치솟아. 그렇지 그렇지. 천재에 이변은 치솟아입니다. 행사. 1,2,3,4일. 자일께요. 경철이 형 나 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어, 그럼요. 대박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라고. 왜 뚫어먹겠어? 그거를 우리가 3,4년 동안 했단 말이야? 형이 3,4년 동안 10년 넘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땄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뭐가? 실력이. 늙어서 뇌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잖아, 세포가. 좋아지지. 모기. 모기, 감가 모기. 모기다, 빨리, 빨리. 봐둬, 모기다. 날파리야. 날파리라고? 아침에 부어 있기만 해봐. 피고 만족 좀 많이 오는데? 무섭다. 약간은 진짜 무서워.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셀 수 전혀 없는데?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셀 수 전혀 없는데? 너만 아니던 저 하늘만 봐. 왜 이렇게 좋은데? 비오면 더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비오면 캔슬이야. 왜 이렇게 큰일까? 5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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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행사 될래? 5천일. 어? 되게 고급스러웠어. 총재짐이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나 시에 영향을 안 받는 거면. 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네.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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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대박. 가. 수고해. 수고하세요. 잘하고 와. 우와. 파이팅. 가자, 연애해. 연애해. 당연히 사 bad bitch. 안녕. 안녕, 안녕. 수고하세요. 헤어지기 싫어. 헤어지기 싫어. 파이팅! 형, 왜 헤어지기 싫어. 안녕. economic recoveryены.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klimat- 아, 불행. 네 참 이렇게 마지막에 헤어지는 게 아쉽네 같이 있다가 다음에 또 1박 2일 해서 보겠습니다 1박 2일 파이팅 잘하고 와 형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고마워 마음이 또 아프네 하늘 또 봬요 잘 갈게요 비 오는데 하는구나 니가 이정도 깨우는 건데 어디를 얼마나 가길래 우와 안 보여 아 어디야 여기 네 자 제가 이제 네 대회를 여러분이 참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굳이 세 분이 다 참가를 하실 필요까지야 고맙습니다 한 분은 대회를 꼭 참석하시고 행사를 같이 하시고요 사탕 케이스인데 이 사탕 케이스에는 총 3개의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사탕은 같은 색깔이고요 한 개의 사탕은 다른 색깔입니다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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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바이 부 마지막 날아웃 가이 바이 부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해 먼저 하면 좋아 오지마 이거 진짜 운다 이거는 여덟 명 중에 운영인 사람이 우리 셋이다네? 셋 중에 운영인 사람이 꼴등 꼴등 백운의 꼴등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거야? 좀씩 까볼게요 우리 중에 진짜 최고의 운영인 사람이 진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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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 봐서 처음 봐서 와 실력 떨려 자 자 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어머니 어머니 인형 잡았어요 어머니 인형 잡았어요 어머니 인형 잡았어요 동일한의 두 장 동일한의 두 장 동일한의 두 장 동일한의 두 장 잘 갔다 와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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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또 걸릴까봐 진짜 내가 와 아 이것도 어머니가 보질 텐데 넌 어머니 갔다 온 거 와서 아주 운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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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님 어머니 고현 씨 네 고 자 시간 없으니까요 고현 씨는 빨리 참고로 그 행사에 달린 분은 지금 바로 오시지 않고요 행사가 11시여 가지고요 네 10시 반까지 오신대요 그때까지 그냥 차에서 좀 쉬시다가 어렸어야 아무다리로 아무데 가 갔다 올게요 응 어 어 하나시간 반 잘 deze 좀 주무셔야죠. 걷기네인가? 걷는 거네. 뛰는 거 좋았네. 걷는 거야 뭐. 충분히 뭐. 번호도 좋네요. 77번. 네네. 들어온 거 이제 아네. 올해 이미지 다 달라질 거야. 식스팩 만들고. 갈 수 있으면 해 봐. 고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강성범 형이네. 행사의 달인 저기 강성범 형. 행사의 달인. 하하하하. 에? 와 있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더 까지 찬다요. 5킬로즈. 4,000m 남았다. 8,000m? 8,000m? 8,000m. 8,000m. 다 왔어요. 다 도착했어요. 5,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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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m. 5,000m. 5,000m. 6,000m. 먹이를 찾아 삼키슬끌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랑을 본 일이 짐승에 썩은 고기만을 찾아가야 하는 삼키슬끌 이름은 어디래요? 많이 드세요 어? 어이 조금라 야 고생했어 야 몇 개월 때 했냐? 건강검진? 뭐야 조금라 몇 개월 때 했냐? 건강 걷기도 해네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거야? 뛰는 게 아니라 바로 뛰는 거였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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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라도 걷는 것도 걷기가 뭐가 힘들어 먹으면서 걸었네 아이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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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행사의 달인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오빠 이쪽에 있어요 다리 아니면 신이죠 신 아침부터? 아 원래 행사를 치려면 오전부터 쉬어줘야지 아 행사를 친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스타트죠? 네 첫 번째 스타트예요 아 지금 이거는 그냥 딱 적당하게 시작한 거 같아요 아침에 샵 갔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네 몇 시간 잤는데 하루에? 오늘 두 시간 잤어요 아유 아이가 지금 행사의 달인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했는데 네 네 김영철 씨가 오셨어요 야 너 어떻게 상황이야 영철이 형 저희 좀 다 늙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요? 아 어쩐지 영철 오빠 요즘에 행사 많이 다니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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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 하나 따르릉으로 네가 다닐 돼 아니 왜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행사 다니는 거에 따르릉 공만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행사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영철이 오빠가 행사가 없었던 거는 초창기에 가격을 너무 세게 불렀어요 아아 아아 김영철 명의로 밝혀지네 네 행사업체 측에서는 전화를 하는데 어? 얼마입니다? 어? 아니 아니겠어요 신인 가수가 그리고 요즘에 단가 좀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행사 관계자분들 연락 좀 많이 주세요 영철이 형님 역시 선수 신이다 신 평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네 이제 다 풀려요 영철이 우리가 지금 영철이 역시 행사의 달인하고 같이 뭘 해야 된다면서요 감독님 아니 우리는 진짜 지금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우리 셋이 뭐해 그러면 진영이 노래 오늘 뭐 무슨 노래를 하는데 그냥 뭐 오늘은 오전이니까 오전에 또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되니까 배터리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끝까지 공연 자리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께 엄지척 드리는 곡 아하 좋죠 잘 이제 신곡은 넣어야죠 제가 또 신곡이 나왔으니까 잘가라 잘가라 네 보통 이제 오전 행사는 원래 세 곡인데 그래도 앵콜을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앵콜을 받아서 마지막 곡은 이제 따르릉으로 마무리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서 좀 따르릉 1절 끝나고 1절부터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니까 따르릉 안무가 우애로 되게 쉬워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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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이렇게 약간 해서 이렇게 살짝 해서 내가 아닌 누나야 이렇게 내가 아닌 누나야 이렇게 어 대단 안 대단 안 내가 아닌 누나야 먼저 이거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딱 한 구절 한 구절씩 가거든요 네가 먼저 날 잡아라지 내 따스라지마 네가 먼저 공문이 뺐지 내 따스라지마 여자 저 여자 다 맘만 놓고 내 따스라지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니 누나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 어제는 이런 걸 따라가라 싫CRI kittens 그런 거 좋다 juga 알려주잖아 이렇게 자기 혼자 던 exchange하고 지우님 집을 따라가든 혹시나 이따가 노래를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무한하거나 그러시면 박수를 치세요. 뭔가 할 게 없어, 뻔쭘하면 박수를 치고 너를 사랑해 어차피 사랑해 이렇게 하든가 사랑해 빰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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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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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지? 뭐 가지? 오바바바드 이 하트에서 손만 전화 받는 손이거든요. 그냥 손만 전화 받는 손으로 만드세요. 너무 쏙쏙 들어와. 이렇게 해서 손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 해보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사진만 붙는다. 깔끔하네. 오늘 쫓아가자. 행사를 다 쫓아가는 거지, 일반인. 아, 가실래요? 왜냐면 오늘 이거 치고 두 개 더 있는데. 벚꽃 행사 있어요. 근데 벚꽃이 지금 다 질 것 같아서. 벚꽃이 졌으니까. 우승꽃이라도 픽 해드리려고. 아, 라임이 다르네. 우승꽃. 라임의 시인이야. 라임이 다르잖아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럼 지금 눈치껏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안 가봤어요? 형, 이거. 아까 옆으로 걸고 있잖아. 한 번만, 한 번만. 어, 이거 마크콘이 아니야? 오빠 나온다고요? 마크콘이에요. etas 딱. 피커로 키라 nhàShundze. 베ол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빤 나이가 닿았나봐요. 이 옷을 사와, 저의 나름 사랑 험진이 없는 천천, 험진이 없는 천천 새가를 가져나, 너를 잘 가라 나를 잃어라 이거 해보자 나를, 나를, 내가 하는 게 yep, that's 추건 막 그리 Itu 마지막 앵콜곡으로, 이 노래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다시 문 여러분 계실까요? 네, 드라마 따르르 마지막 앵콜곡으로 따르르이라는 곡 불러드릴 거예요 에버낄둥 if you guys like me Yeah, 따르르 1, 2, 3, 4 니가 먼저 난 남자 구대빛 하지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냐 극하지마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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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 저 여자 난 말했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렇지 따르르 우리 이제 나한테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다음인가? 다음인가? 누나 나 내가 니 누나야 내 누나야 박수 한 번만 춤춰보세요 왼쪽부터 좋아요 왼쪽부터 원 투 쓰리 포 니가 먼저 날 찾았지 내 탓 하지마 니가 먼저 공개받지 내 탓 하지마 여섯 여섯 다 맘에 놓고 내 탓 하지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니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니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난 말했겠지만 후회하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누나 누나야 fait 아 어 1, 2, 3, 4, 4, 5, 6, 6, 7, 7,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4, 14, 15, 15, 16, 16, 17, 18, 18, 19, 19, 21, 21, 야! 김치라! 때르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홍진영 씨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난 홍진영 씨만 와도 이게 무대가 어마어마한 건데 세 분이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망쳐놨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컨셉이 이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나는 얘가 댄스 가수라 뭘 좀 할 줄 알았더니 신주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두 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저희 1박2일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진영 씨와 1박 5분 다 같이 일! 자 다 같이 1박! 자 다 같이 일! 자 다 같이 일! 자 다 같이 일! 공학이 뭐예요? 나녀공학 너무 궁금했나? 내가 기대를 낮출게 너는 상처받지 않게